오신환 위원님, 지금 사표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VIP 언급을 하는데 맥락상 누구로 들립니까? VIP는 흔히 정치권 내에서는 대통령과 아니면 영부인 여사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종호 씨가 그 이후에 취재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VIP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이종호 씨 혼자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의 비변호사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락상 봐서는 또 사성장군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별 세 개를 달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문맥상 저것은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종호 씨가 다소 허풍스럽게 본인이 위세를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제 구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언급을 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저게 공수처에서 이미 녹취록을 확보하고 또 어제는 비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수사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내용은 금방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혁신당에서 이 녹취를 어떻게 봤습니까? VIP 경로설이라고 많이들 했는데 그때 VIP를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희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건희 여사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두 분 중에 한 분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VIP는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 내배로 보입니다. 한민수 의원님 이종호 씨가 앞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VIP를 대통령으로 지칭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으로 지칭을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군에서 보통 상급자를 VIP로 부르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그냥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구의원 중에 최인중 구의원이 있는데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사령관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부사령관 사령관실에서. 제가 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더니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지. 사령관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제 방에 제 의원실에 해병대 병사 출신이 3명 있습니다. 일일이 불러서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본질은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VIP 좀 전에 나온 경로설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VIP에 대한 구명 로비까지 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도 어디 나와서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구명하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궁금하다 그랬죠. 본인이 궁금한 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가능성이 높은데. 드디어 진실이. 저는 이게 어제 보도가 스모킹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모 씨. 이모 씨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도이치모트스 주가 조작의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결국 등장을 했고.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VIP에게 얘기하겠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